안녕하십니까 베개거지입니다. 오늘 만들어볼 코바늘 인형은 부스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번 영상이랑 마찬가지로 이브이의 진화 형태거든요. 부스터 만들기 전에 언제나 가져보는 코바늘 티타임 오늘은 사실 그거 있잖아요 깍데기를 버려가지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 티백만 10개 들어있는 지퍼백에 10개 들어있는 건데 피코크에 나온 건데 옛날에 먹어봤긴 했거든요. 근데 여기 안 써있네. 옛날에 먹어본 거 중에 하나거든요. 뭐지? 그래서 차갑게 타왔어요. 차갑게 레몬밤인가? 레몬밤 같기도 해요. 색깔이 레몬밤인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먹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부스터 부스터가 그 전에 만들어놓은 영상에서 이브이의 진화 형태인데 이브이가 지난번에는 블랙키로 진화했다면 이번에는 부스터로 진화합니다. 이브이 진화 버전 부스터 나와줘요. 뾰병 부스터 너무 귀엽게 생겼죠? 이렇게 이브이가 진화한 형태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오늘은 부스터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여기 잠시 나가있어. 그래서 언제나 아, 언제나 또 가져볼 뻔했네. 자, 이게 부스터 어, 그거 그거 코바늘은 3호 사용했어요. 언제나 그랬듯이 3호입니다. 3호가 제일 편해요. 그래서 이제 실은 뭐뭐가 들어가느냐 요 검은색 실 요 눈알 눈부분 표현할 검은색 실 필요하고요. 눈코도 있군요. 검은색 실 해피코튼 그리고 눈동자 표현할 파란색 실 해피코튼 그리고 요기 요기 눈알 안쪽에 표현할 하얀색 실 해피코튼 그리고 요기랑 요기 목도리랑 머리장식 할 베이지색 실 해피코튼 그리고 요 몸통 몸통 이 얼굴 부분 주황색 실 해피코튼 그리고 요거 요요요요요 부분 귀부분 할 헤라울 헤라울 맞나? 암튼 그렇게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가지 색실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저는 귀부터 만드는 거 편해합니다. 좋아합니다. 귀부터 만들게요. 귀 되게 이렇게 설명해놓으니까 어려워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렇게 사슬뜨기로 여섯 코를 떠줘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여섯 코 떴죠? 그리고 기둥코로 한 코를 더 떠준 다음에 그 다 기둥코 다음 코 에 넣고 짧은뜨기를 뺑 돌려줍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코 만들었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여섯 코가 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옆으로 돌려줘서 여기도 여섯 코가 남았겠죠? 이렇게 뒤로 가고 여섯 코를 또 떠줘요. 하나 여섯 코 떠줬었잖아요. 그러면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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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잘 보이죠? 저 저번에 보니까 아주 밖에서 막 뜨고 난리도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여섯 코 이렇게 떠주면 이렇게 귀 뒷부분이 나와요. 귀 뒷부분 그러면 이렇게 여기가 조금 뾰족하죠? 여기가 귀 윗부분이고 이제 이 앞에는 요 요 갈색 요 요 진한 갈색 실로 자 얘 얘가 이렇게 나와있으면 여기 갈색 부분 뭐라고 해요 이거? 갈색? 브라운색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잡고 기둥 한 코 하고 여기서 두 단째는 옛날 그 얘는 돌릴 거기 때문에 요 사슬 안쪽에서 했는데 얘와 색깔이 진해가지고 잘 안보이실 텐데 얘는 여기 그 가운데 튀어나온 부분을 잡아서 뜰 거예요. 얘는 돌리지 않습니다. 그냥 짧은뜨기로 한 단을 더 떠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둘 저도 어렵습니다. 요 어두운 색 실 뜰 때면 더 잘 안보여서 힘들긴 한데요. 삼 사 마지막 마지막 코가 잘 안들어가요. 다섯 코가 빠져라 억지로 했네. 억지로 이렇게 하면 요렇게 여기다가 붙여주는 거예요. 요렇게 이렇게 붙여줘서 요 색 실로 요거를 좀 길게 잡아서 얘를 붙여주는 거예요. 안쪽에다가 요렇게 그러면 요렇게 나오거든요. 요렇게 두 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귀는 요렇게 만들면 되고 그리고 머리 위 장식 머리 위 장식은 다섯 코 원형뜨기로 시작해가지고 열 코 열 코 일곱 코 넷 코로 줄여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머리 위에다가 비스듬하게 붙이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장식까지 만들었고 다리 다리도 만들어 놓으면 편해요. 아 다리 네 개지 왜 두 개를 했을까 다리 네 개 한 단 원형뜨기 네 코로 시작해가지고 네 단까지 네 코 다섯 단은 다섯 코 얘는 그 블랙키 저번에 만들어본 블랙키보다 다리가 좀 짧아요. 살짝 짧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리까지 만들어 놨고 머리 머리 부분 만들 건데요. 머리 부분 보이시죠? 머리 부분은 블랙키 얘 만들 때랑 똑같거든요. 그 똑같습니다. 여섯 코 원형뜨기로 시작해서 열두 코 열두 코 열두 코 24 코 그리고 늘리거나 줄임 없이 여덟 단까지 24 코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아홉 번째 단 블랙키랑 똑같이 여기서 두 코 늘려주고 그 다음 두 코 늘려주고 그 다음 단에 그 부분으로 두 코 줄여줘요. 그러고 11단 18코 그리고 12단 12코 그리고 13단 12코 입니다. 블랙키는 살짝 목이 길어가지고 12코를 한 번 더 떠줬으면 부스터는 사실 목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한 단만 떠줬어요. 그래서 여기 몸통 부분에 다 붙이는데 몸통은 만들어야겠죠. 몸통 7코 원형뜨기 블랙키보다 살짝 몸통이 작습니다. 얘는 24코 인데 얘는 21코 입니다. 부스터보다 몸통이 좀 작아요. 작게 만드니까 더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얘는 8코로 시작하고 얘는 7코로 시작하고 그 차이입니다. 7코 원형뜨기 14코 21코 늘리거나 줄임 없이 21코로 진행한 다음에 14코 17코로 줄여주기 전에 14코 까지 한 다음에 여기 부분 다리 부분 달아주시고 그리고 꼬리하고 목도리 만들어야 되겠죠. 꼬리하고 그리고 몸통하고 머리 붙여주기 전에 여기 머리 부분 솜 채워주고 센터 잘 맞춰가지고 붙여줍니다. 블랙키로 보면 더 잘 알겠죠. 붙여주는 거 네 그러고 나서 예 이제 목도리 만들 건데요. 목도리 목도리 이 옷 핵실로 그 사슬을 떴다 사슬뜨기 하잖아요. 사슬 목도리 여기 하고 있습니다. 사슬을 17코를 떠요. 3 4 5 6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두번째 단은 두번째 단 하나 두번째 단이라고 치고 하나 둘 그리고 그 코에 셋 늘려주는 거예요. 한 코 그냥 뜨고 두 코 늘려주고 살짝 퍼지게 하는 거죠. 한 셋 넷 5 6 아무튼 다 떴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을 떠야 되죠. 그 다음 단이 이 물결무늬거든요. 물결무늬보단 이제 스파크 형식으로 튀어야 되는데 그거까지는 이제 표현이 잘 안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단 했어요. 그러면은 첫 코를 이렇게 잡아서 짧은뜨기를 한 단 떠줬습니다. 그러고 하나 둘 셋 떠줬어요. 그러고 그 다음 코에 넣고 짧은뜨기 떠줘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또 연결해주고 다음 코에 잡고 짧은뜨기 떠줘요. 그리고 하나 둘 셋 잡고 그 다음 코에 넣고 짧은뜨기 떠주고 이런 식으로 그럼 물결무늬 이런 식으로 되죠. 여기 이렇게 이렇게 달아줍니다. 그래서 이 목도리를 길게 뜨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목도리 한 다음에 이제 만나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만났거든요. 여기를 티 안나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꼬리 부분도 동일한 방법으로 요요요요 꼬리 꼬리 부분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 귀 떠준 그런 느낌 있죠. 그렇게 열두코로 이렇게 동그랗게 떤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방식으로 요요요 마지막 단을 요렇게 해주면 꼬리 부분 두 개를 만들어주거든요. 이렇게 두 개 만들어서 겹쳐가지고 달아준 거예요. 요렇게 자 무슨 말씀이신지 다들 아니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모르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최대한 최대한 말씀드릴게요. 자 해가지고 이렇게 부스터 만들기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번도 또 아마 이브이 진화 하는 거 만들지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이브이 진화 하는 거를 만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저 집에다가 이렇게 인조젠디 위에다가 이렇게 장식을 해놓을 거거든요. 생각보다 너무 귀엽습니다. 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 부스터가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